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94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오늘 내일 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해서 한 달 정도는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날 마지막 강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아무튼 돌아와서 더 알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55절 12장 중에 누가복음 12장 55절 56절 두 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퀀타 칭퀘 권도 인베체소피알로 슈로코 디떼 파라깔도 에코시아비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기서 소피오 소피아 이게 바람불다 인데요. 한국에 번역된 그 문법 책들을 보면 띠라 일벤토라고 나와요. 바람이 불다 인데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소피아 일벤토 바람불 때는 소피아 소피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55. 55. 55. 55. quando invece soffia lo scirocco dite, farà caldo, e così avviene. 네. 이번에는 독일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55. wenn der scirocco bläst, sagt man, es wird heiß, und so passiert es. 네. 도울 것이다. Paracaldo. S. Bird. Ice. 넘어가서 영어로 한번. 55. But when the Sirocco blows you say, It will be hot, and so it happens. 네. 한 번 더. 55. But when the Sirocco blows you say, It will be hot, and so it happens. 네. 이 말씀을, 이태리어를 한번 이 말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ando. Quando는 때를 가리키죠. 때, 언제, 못 모일 때, 인베체는 대신에, 대신에, 대체할 때 사용되는 인베체. Sophia. 아까 말씀드렸죠. 불다. 원형은 소피아의 불다. Sophia. Lo Sirocco. Shirocco가 이제 남쪽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Shirocco. Shirocco. 남풍. Shirocco. Quando Sophia lo Shirocco. 남풍이 불 때. Dite. 너희가 말한다죠. 여기서 그래서 원형은 딜의 말하다. 말하다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직설법 현재 2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파라. 깔도. 파라는 하다가 되죠. 원형은 파레. 하다. 대다 이런 것도 뜻도 있어요. 이거의 미래의 3인칭 단수. 덥다. 그러면 한국어로 표현하면 에셀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태리에서는 덥다. 춥다. 파깔도. 파프레도. 파라깔도. 파라프레도. 이렇게 됩니다. 이 깔도는 어 덥다. 더운. 더운. 뜨거운. 뜨거운. 뜨거운이 맞겠죠. 뜨거운. 파라깔도. 아 덥다. 에는 이제 그리고고요. 꼬시는 그렇게. 꼬시는 그렇게. 아비에네.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 일어난다. 원형은 아비에네의 원형은 아베니레. 베니레. 앞으로 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상된다. 된다. 뭐래도. 발생하다. 이거에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만한 것은 여기 소피아래. 한국 문법체계는 요새 교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띠라. 띠라는 단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띠라는 잘 안 쓰고 바람이 스스로 부는 거기 때문에 소피아. 일벤트. 소피아. 로시록. 난풍이 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56절 56 이포크리티 voi sapete discernere l'aspeto del cielo e della terra ma come mai non discernete questo tempo? 왜 식하는가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 분별이죠, 분별 discernere, 분별 분간하다, 분별하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Google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 들어보겠습니다 56. Ipocriti voi sapete discernere l'aspetto del cielo e della terra ma come mai non discernete questo tempo? 56. Ipocriti voi sapete discernere l'aspetto del cielo e della terra ma come mai non discernete questo tempo? 56. Ipocriti you know how to discern the aspect of heaven and earth but how come you don't discern this time? 56. Ipocriti you know how to discern the aspect of heaven and earth but how come you don't discern this time? Ipocr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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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원형은 삽베레. 알다. 이거에 직설법 현재 2인칭 복수가 되어 있구요. 디쉐에르네레. 디쉐에르네레는 분간하다, 분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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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별, 분간, 제대로 보는 걸 말해준 거죠. 라스베토. 면. 모양. 면. 모양. 모양새. 라스베토. 델첼로. 델은 이제 뭐뭐이고, 첼로는 하늘이죠. 하늘의. 하늘의 라스베토 델첼로. 하늘의 모습. 애는 그리고. 그리고 델라, 데라는 땅이죠. 데라가 땅입니다. 땅. 땅에. 여기서 이제 치엘로는 남성 명사기 때문에 d 플러스 1이 돼서 델이 됐고. 이 떼라는 d가 아로 끝났죠. 그래서 여성 명사랑 d 플러스 1가 만나서 합쳐진 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가 잘못됐다. 마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은 너희가 하는데. 그러나 마 그러나. 꼬메 마이. 도대체 왜. 그런 뜻이에요. 꼬메는 어떻게. 마이는 전혀. 뭐 이런.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도대체. 왜. 대체가 맞나. 도대체. 이게 맞나. 도대체. 왜. 어째서. 꼬메 마이. 그래서 꼬메 마이는 베르케의 뜻이 있어요. 베르케. 논. 아니다. 논은 부정이죠. 디슈에르넬 때. 디슈에르넬에는. 디슈에르넬 때는. 분별하느냐. 하면서. 분별하다라는 데. 이거의 원형은. 이렇게 하나 지워졌네. d. 그 사이에 지워진 것 같아요. 디슈에르넬에. 디슈에르넬에. 분별하다라고 했죠. 아까. 분별별하다. 이거의 직설법 현재. 인칭국수. 디슈에르넬에. 퀘스트. 템포. 퀘스트는 이것이고요. 템포는. 날씨도 되고. 이 날씨. 보다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나. 한번 올라가서 보면. 이 시대. 시대에는 템포. 템포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시대. 이 시기. 템포. 템포라기보단. 날씨는 빼고. 날씨는 메테오니까. 빼고. 이 시기. 템포가 시간이니까. 템포. 시간. 이 타이밍. 이걸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시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이 말씀을 한번 독일어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고요. 56. 해당한 시기. 여기 앞에 이거. 왜 안나오냐. 어 위선자 인데요 위선자 유 트라듀치오네 보칼리가 왜 떴나 보이네 근데 여기를 들어봅니다 어이클레르 어 이거는 이태리 발음이고 독일어로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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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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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클라가 아니라 호이 밑에 요게 밑에 발음으로 들어가면 흘라 호이클라 호이클라 위선자 호이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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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위선자들 그 다음에 Do 너는 너가 되겠는데요 바이스트. 안다. 안다. 알다. 바이스트. 너는 안다. 비. 비는 어떡해? 비만. 비는? 비만을 한번 봐야겠다. 비만. 비만. 비만 나누면. 비는? 어떡해? 어떡해? 만. 만. 된 아스펙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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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반. 이게 aspect도. aspect. 영어로 바꾸면. aspect. 비슷하네.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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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펙트. 된 aspect은 모양. 모양을 가리킵니다. aspect. 그 다음에 폰. 흰말. 흰말이야. 하늘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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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은 이제 뭐뭐의의 뜻도 있고. 뭐뭐에 대한. 뭐뭐로부터. 뭐뭐의. 여기서는 뭐뭐의로 해석해야겠다. 된 아스펙트 폰. 흰말. 뭐뭐의. 흰말은 하늘. 하늘. 흰말은 하늘. 하늘. 흰말. 운트는 그리고고요. 그리고. 에르데. 에르데. 에르데가 아닌 것 같아. 에르데. 에르데. 땅. 에르데. 땅. 에르데. 땅. поддерж. 에르데. 알다. 인식하다. 에르데. 알다. 인식.하다. 알다. 에르데. 그 다음에 해보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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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는 그러나. 빠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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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이네요. 왜. 어째서. 표정의 말이 들어가서. 아마 이 말하고 같이. 말은 말. 한번 보겠습니다. 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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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하이 타임스. 마리 타임스. 시간이네. 잘못 찍었네. 캔스트. 칸스트. 칸스트. 알다. 칸스트. 할 수 있다. 칸스트. 칸스트는. 할 수. 잘못 찍었네. 캔스트가 하는건데. 할 수 있다. 두. 노. 노. 노죠. 두. 디스에스. 이거는. 디스에스는 이것. 디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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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임. 시간. 일식이죠. 일식이죠. 일식이. 디스에스. 말. 두 디스에스. 말. 니스트는 아니다. 아니다. 뒤에는 이렇게 했네. 인식하다. 인식하다. 알다. 분별하다. 왜 이렇게 쉽게 내. 에어캔인트. 어. 레코노나이. 보다. 분별하다. understand. discover. 레어캔인트. 에어캔인트. 에어디. 너. 디스에스. 말. 닉. 에어. 에어. 방음부터 하면. 로. 어째서. trouver. 디스에스. 말. 닉. 트. 에어. 에어. 이. 세대를.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요것만 하나. 들어볼까요? 허이쉬라. 허이. 허쉬. 허이. 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고 하나 딱딱 내 복습 한번 위선자들 두는 너고 바이스트 알다. 비 어떻게 만 사람이 된 아스펙트 하늘의 모양 . 땅의 모습 하늘과 땅의 모습을 아는데 er can't 안다. 그러나 바룸 어째서 왜 const 할 수 있는가 뒤에 이제 nicht니까 할 수 없는가가 되어있죠. to thissmal 이 시기를 nicht er can't 인식하지. 알지 못하는가. 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 이 흘러가는 시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들에게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가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알면서 분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